노래가 신나야 하나봐 점점 엉데리가 들썩들썩 하죠? 네 확실히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 업된 느낌이에요 더욱돼야 돼 더욱돼야 돼 저렇게 안 차 저렇게 막 즐겨주셔도 돼요 맞아요 저렇게 저렇게 신나게 해도 돼요 신나는 걸 참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다음 곡 나만 그냥 뽀뽀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같이 열심히 응원해 주셔야죠 더 더 신나게 다음 곡 즐길거죠? 네 거짓말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아세요 우리 점점 더 신나는 곡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맞아 맞아 그렇구나 다음 곡은요 네 와우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네 타이틀곡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네 그래도 저기 쉬우니까 따라 부르세요 여러분이 같이 때찬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와우와우와우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또 쉬워요 맞아요 한번 해볼까요? 하 2 하 2 하 2 하 하 완벽해요 다가구 해도 되겠어 그때 이정도 목소리보다 더 큰 거 나왔으면 좋겠어 저는 나올거야 네 그러면 나올거죠? 또 화면 나올거에요 그럼 바로 저희 와우 줄여들 따라 불러주세요 저희 음악소리 뚫어야 돼요 이거 이겨야 돼 사실 조금 음악도 커가지고 잘 안들려